여러분 저희 업텐션이 10월 12일 열한번째 미니앨범 코드네임 에로우로 돌아옵니다. 이번 앨범 코드네임 에로우의 타이틀곡 와니플러브로 저희 업텐션이 한층 더 섹시하고 카리스마 있는 사랑의 스타일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. 저희를 항상 응원해주시며 기다려주신 허리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.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하나 더 있죠. 네 맞습니다. 허리텐 분들을 위해 저희 앨범 담배를 기념하여 K-TOWN4U와 함께 이번 코드네임 에로우 컨셉으로 가득 품어진 특별한 공간을 준비해봤는데요.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 K-TOWN4U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. 저희 업텐션 열한번째 미니앨범 코드네임 에로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럼 지금까지 업텐션 업데이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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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